르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합한체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서모인 빌하와의 가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기억나시죠? 두 번째 사건은 르벤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공부할 세 번째 사건은요,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르벤의 삶의 밝은 면인 그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장자다운 면모가 엿보입니다. 두 가지의 커다란 에피소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요, 그것은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눈치 채셨겠지만 야곱 집안이 복잡합니다. 아내가 둘에다가 서모가 둘입니다. 또 두 아내 사이에 경쟁관계가 치열한데 야곱이 두 아내를 차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야곱은 두 아내가 낳은 아들들도 차별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훨씬 더 편애합니다. 그 중에서도 라헬의 처다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합니다. 다른 자식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채색옷이 유명한 것입니다. 현대로 하면, 여러분 아시죠?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현대로 하면 그 채색옷은 명품 브랜드의 옷을 말합니다. 다른 자식들은 길표를 사줘요. 길에서 산 옷이라는 뜻입니다. 편애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 시기심 이런 것들이 집안 분위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또 형들이 자기 밑에 절한다는 꿈까지 꿉니다. 꿈쟁이 요셉 아시죠? 형들은 요셉이 꿈에서까지도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사건은 형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멀리 나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시켜 형들과 양떼들이 무사한지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아마 아직 어린 나이라 요셉은 집에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집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수소문한 끝에 간신히 찾아서 오는데 형들이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작당하여 상인들에게 팔아버려 그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형들을 찾아오는데 이 눈치코치 없이 요셉이 그 눈에 가시 같은 문제에 채색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극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도는 순간이죠. 아니나 다를까 형들은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이 형들이 말하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시셉은 결국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섞여 있습니다. 얼마나 미운 감정이 들었으면 죽이고자까지 했을까요? 역기능적인 가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막장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움은 살인까지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모른 채 그 꿈의 성취에 도전합니다. 우리 읽는 독자들도 궁금합니다. 과연 요셉이 죽어버리면 그 꿈은 어떻게 성지될 것인가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만류하고 나서니가 뜻밖에도 다름 아닌 르벤이었습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요셉을 그들에게서 구원하려 함이었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르벤은 형제들에게 우리 피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이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라고 종용합니다. 이것 또한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르벤은 개인의 사적인 삶에 있어서는 실추가 있었으나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장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자 그들은 그의 채색옷, 그 가시 같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가 건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형제들이 양제들의 먹이를 찾아 멀리까지 왔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드니 상인 한때가 눈에 띕니다. 그때 형제 중에 유다가 제안을 해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자신들은 음식을 태평하게 먹는 것도 잔인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때 르벤은 잠시 자리에 없었는 듯합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발견한 르벤의 반응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이러한 르벤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야곱에 대한 깊은 배려를 살펴볼 수 있어요. 비라와의 사건으로 아버지에게 패역한 죄를 저지른 그로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슬퍼해 보았자 그의 의도와 노력은 슈퍼로 돌아간 뒤입니다.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르벤의 다른 면모가 보이는 에피소드입니다.